자! 어느덧 찾아왔습니다! 프라이데나잇! 빵캔! 자 오늘은 말이죠! 지난번에 재밌게 즐겼었던 자디 모드 있잖아요? 아... 그 녀석이 레몬데몬의 힘을 받고 한층 더 신화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와 바뀐 자디의 느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가봅시다 와 뭐야 이거 레몬데몬의 힘을 받아라 오오오오 이야 완전 색깔이 싹 다 바뀌어 버렸는데요? 난이도도 지금 어떨지 좀 감이 안 오거든요?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어 악마가 되어버린 자디의 모습 으악 난이도도 리믹스 버전일건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순간이동해서 사라질것같아요 확실히 빡세다 저번에 안돼 안돼 야 이거 난이도 말 안되는데 기존 자디보다 두배 어려워요 생긴거도 더 무서워진 만큼 난이도도 훨씬 무시무시해졌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애들 보면은 환장하겠는데 이건 무시무시한게 아니야 무서운거에요 그리고 게이지도 잘 안차요 이게 까딱잘못하면은 갑니다 아 어디까지 가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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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끝났을 것 같은데 이제 아하하하하 안돼 조금만 빠져 잠깐만 이 끝이 아닌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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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착 온다아!!! 야 이건 못낸다 어 아이 꼬맹님 이정도로 무너지면 안되지 지금부터가 진짜야 완전히 악마자디로 변해버렸어요 헐 진짜 이불자디가 되어버린 자디인데 한번 실력 다시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호호 야아 요 또 화면이 흔들리네요 심지어 게이지도 안보여 우와아 이곳이 완전히 완전히 각성한 이불자디의 힘인가요? 아하 따다다다다다 따다다다 아니 아까 벌각 속했을 때는 그냥 미친듯이 어렵기만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화면까지 흔들리니까 정신을 못차리겠네 와 자기 자체가 사실 노래도 겁나 좀 긴데 악마자디 리믹스 버전은 훨씬 더 긴 것 같습니다 오 또 흔들린다 잘하고 있어 그래도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여유구간이 있어도 다행이다 아 아까 전에 했던 거는 케이지 볼 수 있는 구간이 아예 없어가지고 너무 빡빡했어요 일불자드 이 자식 강력하구만 레몬레몬의 힘을 아주 제대로 받았어요 와 우와 잠깐만 이거 근데 이거 아직 심지어 클라이막스가 아닌데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우려고 그러는거지 자자자자자 슬슬 비디옵한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빰빰 빰빰빰 이게 뭐야 화면이 흔들린더라 나 가만히 냅둬 이건 아니지 않냐 따 따 따 따 따 따 내가 뭘 누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오 마이 갓 와아악 한 번 더 온다 방심할 줄 알았지 인물의 힘은 이걸로 끝나지 않아 와아 빠예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을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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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수고가 더 빨라지냐 어째? 으아아아악! 가만히 냅둬! 우와 저.. 머리만 둥둥 떠다니깐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으아아아아아악! 반멸이다! 화곡이다! 야! 이정도면은 레몬데몬도 이미 한수 접고 들어가는 패턴인데요 우와 아니 이정도면 이미 레몬데몬보다 훨씬 센거 아니야? 알파티 쁘거리만 뭐? 으아아아악! 으아아아악! 흰색 krypt 으아아악! 으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